하시타치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우리 출발지는 여기 이 마을 근처에 있는 무료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위로 달렸습니다. 위로 달려서 하시타치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쭉 따라와서 기차역을 지나고 이렇게 오버트라운을 지나서 이렇게 하시타치 마을을 통과해서 다시 이쪽 하시타치 마을 지나서 주차장까지는 차도거든요. 이 차도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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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Cody 를 추발해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잠깐 남편을 기다리겠습니다 남편이 올라오면 도로를 따라서 우리가 주차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토이토이토이 토이토이토이 안녕하세요 이것을 확인해 주면 주차 오늘은 해외에 이제 차도를 달려서 차가 있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왕복 좁은 2차선이라서 여기서는 정말 앞만 보고 겁나게 달려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오 3시가 다 돼 가는 시간, 아니 2시 반 뒤에서 3시 정도 되는 시간이라서 마음에 들어오는 차도 드물고 나가는 차도 드문 그런 시간이라 추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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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